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온이 6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가실 때는 좀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단단히 준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 울진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은 16도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한 시기를 왕릉급 적성 목광묘가 출현하는 4세기 후반 이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데요. 최근 쪽샘 등에서 왕묘급으로 추정되는 목광묘가 발굴되면서 백제나 가야와 같은 3세기 중후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계민 기자입니다. 경주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신라 왕릉들은 적성 목광묘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그 이전의 신라 무덤은 나무로 곽을 짜 넣은 소규모 목광묘로 신라가 삼한시대 사로국에서 아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단계로 인식돼 왔습니다. 지난해 발굴이 끝나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경주 쪽샘의 한 목광묘입니다. 규모가 크고 위계도 높아 4세기 초 왕묘급으로 추정됩니다. 외동읍 9월이에서도 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목광묘가 발굴되면서 신라의 고대 국가 형성 시기를 백제나 가야와 같은 3세기 중후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주장이 나와도 3세기 중후반에 삼한에서 백제로 가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경주만 사로국 여전히 사로국이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목광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주제로 열린 학술 대회에서는 고대 국가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광묘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경주 중심지에서 신라 고분 발달 과정상 공백처럼 비어 있었던 3, 4세기 목광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에 쪽샘에서 발굴된 대형 목광묘를 계기로 월성로 동쪽 인왕동 지역에 왕묘급 목광묘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광묘 추가 발굴과 연구를 통해 사로국에서 신라로의 발전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된 시의회 연구 용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인 연구 용역마저 포항시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포항시 의회에서 소속 정당을 떠나 전문적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비탈검의회. 첫 번째 연구 과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렸는데 지난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됐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복덕규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동료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료 의원의 의원의 연구 활동을 시작 단계부터 인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며 사전 재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용역 비용이 850만 원으로 천만 원 이상인 용역부터 심의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비춰봐도 부결은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밀어붙이는 포항시를 의식해 시의회가 의원들의 연구 활동마저 가로막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원들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연구 활동마저 포항시의 눈치를 봐야 하냐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의 역할, 특히 견적 균형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이 되어 의원들의 스스로 부담을 또 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라 추가 연구 용역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심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했는 부분에 다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점도 맞지 않는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동의안을 본회의의 직권 상정에 표결한 데 이어 관련 연구 용역 부결까지. 포항시의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포항 7포 해수욕장 해안가 갯바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포항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아침 9시 30분쯤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 접수가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집계한 지진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5,100여 건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00건에 이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주택 피해가 전체의 8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인명피해, 소상공인 피해 순입니다. 포항 지진 당시 8만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신청 접수가 저조한 편인데, 포항시는 신청 기간이 1년 정도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데다 시민들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느라 피해 구제 신청 접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과 강구 지역에 대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빗물 펌프장을 새로 짓거나 고치고 우수 관료로 확장하는 등 배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3년 연속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영덕군 강구면입니다. 많은 비가 오면 지대가 낮은 대로 빗물이 몰리고 강광으로 배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상류에 강구역이 생기며 피해가 커졌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함께 근본적인 배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지대가 낮으니까 우리 하수도, 첫째 하수도 정비, 펌프장, 이런 모든 것이 법만 해야만 하는 이 오포이동이 수요에 조금, 조금은 아마 우리가 피해를 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영덕시장과 주택가가 몰려있는 영덕읍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침수 예방을 위해 영덕군이 국비 등 350억 원을 투자해 예방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빗물 펌프장과 우수 관로를 새로 짓거나 고쳐 배수 처리 능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으로 영덕과 강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배수 펌프장, 배수 관로의 신설 및 계량 등을 통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내수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영덕축산항 일대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한편 영덕구는 영해면 시가지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시 배수로 침수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한 뒤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어제 경주 황룡사지에서 조사성과 설명회를 갖고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깃발을 매달 수 있도록 축소 제작한 금동보당 당간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가장 큰 당간이고 2년 전에 이어 금동귀면 2점이 더 출토됐으며 금동사자상도 2점이 나왔습니다. 또 쌍탑과 금당지 등 건물 유구도 확인돼 통일신라시대의 금속공예와 건축기술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뱀이 없는 섬으로 알려진 울릉도에서 누룩뱀 한 마리가 출몰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울릉도 저동항 업판장에서 누룩뱀 한 마리가 출몰해 업판장 위를 5분가량 누비고 다니다 사라졌습니다. 울릉도는 예로부터 도둑, 거지, 뱀이 없어 산무의 섬으로 불리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번에 발견된 누룩뱀이 육지에서 어선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감대 형성 없이 광역단체장의 일방적인 거대 담론이 제시되면서 북부지역 민심은 물론 정치권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지난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안동 출신 권광택 도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되면서 북부권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도의회도 제대로 경과에 대해서 보고된 적이 없었고 여러 가지 공론화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진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동과 함께 도청의 한축인 예천지역도 도청 신도시가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의아심을 갖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해온 도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주를 해오려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이주민들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 도청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결은 달라도 북부권 더불어민주당도 뜬금없이 제기된 행정통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철호 지사님은 과연 도청 신도시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지 저는 한 번 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도 갑자기 행정통합, 대구경통합에 이해를 하면 결국 북부권 지역은 소멸위기가 더 가수가 될 거다. 북부권과 달리 경북 동북권과 중서북권은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이 더 우세하고 도행정 분산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한 의견 차이로 행정통합이 자칫 잘못 진행될 경우 경북 분열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경통합의 문제는 최근에 드러났듯이 도민들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이 군의 의성으로 결정된 시점에 금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론. 깊은 논의 과정 없이 툭 던져진 거대 담론에 이곳 경북도청사와 도청신도시는 그 운명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보상과 재가동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정부와 한수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주시와 경북도가 입은 경제적, 사회적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자체에 보상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어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8년 동안 경주에서 열린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 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500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인원을 3천 명으로 제한해 참가 신청을 받았고 참가자는 러닝 앱을 깔고 오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0km와 5km 두 종목에 한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완주 기록을 대회 사무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국제 선수들이 참가하는 엘리트 부문은 취소됐으며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달리지 않아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4회 포항시 어르신 주산 경기 대회가 어제 포항 라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 지역 18개 경로당에서 주산 교육을 받은 어르신 100여 명이 참가해 젊은이들 못지않은 빠른 손놀림을 자랑했습니다. 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주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주최한 문화재 돌봄 사업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국 23개 사업단 가운데 경북 남부 사업단이 문화재청 장상을 받았습니다. 신라 문화원이 주축이 된 경북 남부 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 올해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를 신속히 복구했고 470여 개 지역 문화재를 꾸준히 관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이 지난해 9월까지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분야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안위가 안전을 위해 외주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고 원전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가장 먼저 외주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울 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울 원전 6호기는 약 석 달간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18일 발전을 재개해 지난 20일 저녁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한울 6호기는 지난 7월 19일 발전소 제어 개통에 신호를 전달하는 PCS 카드 교체 중 5신호로 원자루를 자동 정지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조금 앞당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 대도동에 위치한 포항시립 영암도서관이 6개월간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어제 재개관했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에는 모두 18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서관 1층에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종합자료실에는 특성화 코너를 신설해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책을 비치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단단히 준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폭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 울진이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은 16도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겠고요. 그 이후로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